안녕하세요 디스커버마린입니다. 오직 디스커버마린 구독자님을 대상으로 이번에도 초단기 요트 면허 취득 과정 이벤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참가 대상은 첫째, 디스커버마린 구독을 하신 분들과 둘째, 실기시험일 이틀 전까지만 필기를 합격하실 수 있는 분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강소는 거제시 남부면 쌍금마을에 있는 거제 요트 면허 시험장에서 진행되며 일정은 1일차에는 접의한 레드컵, 기주와 범주 등 요트 조종 시험 대비 실습 과정이 진행되며 2일차에는 오전 9시부터 실기시험을 응시하고 오후 2시에는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총 1박 2일이 소요됩니다. 교육비용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신청하는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링크에서 간단한 개인정보와 참여 목적을 적어주시면 설명란에 있는 마감일까지 모집을 한 뒤에 추첨을 통하여 당첨자는 발표일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시험 과정에 문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뷰티면허 단기 속성 과정에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요트를 타는 그날까지 디스커버마린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뷰티면허를 빠르게 취득하고 싶으신 구독자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